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페스티벌에 다녀와서 화장이 좀 지나답니다. 페스티벌 가면 춤추고 뛰어다니고 놀잖아요.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니까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. 마스카라까지 한 번에 지어주는 크롬앨리스의 물로만 하는 스킨톡스, 페이스톡톡을 이용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보도록 할게요. 제가 제품에 물을 적셔서 왔습니다. 정말 물로만 지워질까요? 쓱싹쓱싹 피부화장부터 지워줍니다. 그리고 눈화장. 제가 아이섀도우에 마스카라, 아이라인까지 전부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요. 보시면 한 번에 지워졌어요. 저도 사용해보고 부드러운 촉감에 한 번 눌렀고 말끔하게 한 번에 닿혀서 두 번 눌렀습니다. 부드러운 촉감에 여러 번 문질러 보았는데요. 신기하게도 자금 없이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. 목에도 선크림을 발라서 목도 지워보았고요. 팔에도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발라서 쓱쓱 지워주었어요. 팔뚝의 테스트도 한 번 해보았습니다. 립스틱 아이라인, 마스카라는 바릅니다. 보이시나요?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깨끗하게 닿혔어요. 얼굴을 촉촉하게, 자극적이지 않아 좋은 페이스톡톡으로 깨끗하게 세안 마무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